많이 더워요? 멘트를 한 번 부탁드리면 안 해주시겠죠? 많이 더워요? 아이스커피 어때요? 커피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리스타 한번 가볼까요? 어때지? 더워요? 더울 땐 아이스커피 어때요? 더울 땐 막심 채팅창에 후회막심이 있고 배튼 나온 곡 후회막심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는 4D의 아이스커피 가상광고였습니다. 멘트를 한 번 지금 부탁드리면 안 해주시겠죠? 작년에 베테네 나와서 멘탈 탈탈 털리고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돌아섰는데 또 낚여서 나와주셨습니다. 박선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. 제가 지금 손이 되게 차요. 어? 진짜요 선배님? 네. 긴장이 너무 돼서 긴장하지 마세요 선배님 긴장하고 왔는데 네. 오늘 오프닝부터 아 아 내가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었나 후회막심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또 주시윤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베테네 기대되고요. 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얼마나 더 할 거야 어디까지 할 거야 나 그렇게 우스워?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보처럼 당해주니까 신났니? 속아줄까? 보셔 버릴 거야 후회할 땐 막심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